2만 대학 살릴 대학 성교사 우리가 능력 견뎌이 가능하겠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체험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이제 능력을 받고 처음 나가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만장기 안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보니까 안되고 말이죠 나처럼 힘도 없고 배경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 아니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되는 사람은 거리를 안 갔거나 안 임했는데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응답 오게 돼 있는데 그 방향을 안 잡았거나 또 안 왔는데 미리 갔거나 이렇게 그게 1강이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약간만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레멘전 7명은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누리기 시작한다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복잡한 그림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응답받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 각인하는 목표는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살려내려고 합니다 새로 리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플레이스먼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고 일일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요섭이 노예로 갑니다 그 형들을 노예로 보내버리면 얘가 어디 갔으면 죽든지 어디 고생하든지 어떻게 살겠지 얘는 이제 망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섭이 가면서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노예로 가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절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우리 각인 전쟁인데 그거 하기 전에 나의 각인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 성공한 중소기업인 한 명이 신문에 나는데 보니깐요 보통 사람들이 회사가 잘 안되면 직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거 이제 월급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 생각하니까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회사는 없습니다 별로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한 이분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새 일을 만들어내가지고 나가야 될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할래 나갈래 오늘 일을 하겠다 해라 창조적인 일을 해라 이러니까 회사가 확살났습니다 그래서 성공 케이스로 신문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구나 일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지자 앞으로 될 건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여러분 예산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오늘 예산이 어렵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망합니다 그런 거를 말하지 말고 사람을 활성화시켜야 돼 있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힘을 얻게 맺고 이러면 그건 저절로 살아나 버릴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어렵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2천명의 장노님들이 일어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약 2만명이 되는 중지자 다 일어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성공을 하면 내가 망하지 않냐 그 사올 왕의 잘못된 각인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에 글을 올리고 지글에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 글을 위해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싸울 수 있지만 힘 없는 사람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놈은 미리 잘라야 됩니다 한 놈이 잘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벌을 내려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요 천 몇 년 동안에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시아는 뒤돌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된 일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에요 더 크게 말하면 뉴 에이지 팀과 우리의 전쟁은 뭐냐 각인 전쟁이요 그래 뉴 에이지 팀이 걸고 나왔다니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간단하다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거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 것을 각인시켜 버리는 거다 계속 들려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버렸다니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제대로 알아들어 버리면 굉장한 연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걸 하려면 몇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전략 원래 전략이란 건 눈에 보이면 안 돼요 한비자가 한 말이요 불신자인데도 법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전략은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올린 말이 한비자의 말에도 옳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각인시키는 전략은요 눈에 안 보이는 전략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보면 참 이게 안타깝다 싶을 때 너무 많아요 New Age, Freemasons, 유대인 전혀 드러나지 않고 전략 창현합니다 세상에 떠들고 돌아다니는 게 교인입니다 New Age 전도지 돌리는 거 봤어요? 아파트에 붙이는 거 봤어요? 아파트에 붙이는 거 봤어요? 길거에서 붙이고 장 붙이고 노래하는 거 봤어요? 전혀 소리 없이 싹장하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도, 오른 지도자도, 지도자 앞이나 설치는 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내 모든 걸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전도에서 나오는 거 보면 누구 다 도와주고 싶고 그래 보면요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을 모르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을 한마디로 말해 버리면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파고드 가는 거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신경 쓰지 마라 옥토에 떨어지면 몇 배, 몇 천배, 몇 만배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네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네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네가 아무런 이름 없는 존재로 보이느냐 네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누룩 퍼지듯이 퍼지느냐 네가 하찮은 존재로 보따리 장사로 보이느냐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느냐 네가 밭에 일어나는 논부로 보이냐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보아밭 짓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를 포함해서 기독교인이요 뭔가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에요 나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못하더러 이래가더라도 여지없이 뉴에이직이 젖어버린 거에요 여지없이 프리메이션인데 항복해 버립니다 대학생들 말 알아들잖아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등 1장 1절에 8절에 감남산에 40일 동안 은밀한 절약을 주고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은약을 놓고 깊은 기도가 시작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입니다 세상 것 말고 그거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는 큰 방법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를 보는 힘 그렇죠? 각인된 걸 바꾸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계성공행을 거냈어요 자꾸 이제 모여가 전도 오직 예수 그래서 요거는 각인돼서 이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각인된 걸 가지고 결국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각인을 시작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아 우리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못 받아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아무도 응답 못 받지 그럼 솔직한 말은 우리가 어느 날 모르고 응답 와 있더라 아닙니까? 그럼 미안해가 감사한금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각인된다면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지 기도하자 자 어려운 시험이 남았다 기도하자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각인돼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렘넌드 일곱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학업이 새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 누리는 베이스 플레이스먼트로 시작해서 오늘 다른 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새로운 여사가 시작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은 게 아닙니다 평상시의 기도 속에 늘 있다가 사건만 나면 응답 받아요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기도하자 다윗이 기도하자 쉽게 말하면 리포메이션을 한다는 말은 리 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인데 다시라는 말을 썼다는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찾아내야 되는 거 하니까 폼이 먼저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포메이션입니다 이걸 각인을 바꿔야 돼요 쉽습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이 사건 나기 시작하면 자꾸만 틀린 각인된 걸 봅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 들으면 여성도가 힘이 들어요 이게 또 나쁜 놈들은 저 이단 만들어 버리면 못해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미안스럽지만 다 틀린 거 그렇죠 진리는 암만 누명서도 관계없이 성공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상태 형적 상태가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무너지고 실크한 은혜가 나가서 또 무너지고 지 혼자서 다 무너져버린다는 그러니까 무너질 것도 없어 아예 각인된 걸로 따라갑니다 이게 기도 중에 기도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은 요셉은 노예로 가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총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각인된 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비전을 꿈을 닦아주십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뭔 일을 놔도 눈이 달라요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사무엘 1장 1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은약계 옆에 있었다 사무엘은 기도 많이 했다 그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닙니다 나시린입니다 이미가 근본적으로 각인 딱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 정말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릴 은약까지 나시린을 달라고 예 이것부터 먼저 찾아내고 각인돼야죠 여러분이 진짜 각인된 사람을 들었으면 압니까 그 안있어 여사 보세요 죽으면 죽으면 되지 뭐 그래 나는 하나님 딸인데 이거 뭐 말리는 거요 크로스비 보세요 난 눈 안 열리기도 좋아 난 눈 안 열리기도 좋아 그 봐서 보면 뭐 아냐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뭐 말리는 거요 그걸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각인이 바로 돼 버린다 그래 뭐 많은 어른들이 뭐 이러다가 뭐 섭섭하다 삐지다 이런 것들이 전부 틀린게 각인돼 있어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랬습니까 그게 이제 틀린 각인이 돼야지 어떤 경우도 틀린 각인을 가지고는 진짜 응답은 못 받을 뿐 아니라 세 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렇지요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근본적으로 각인된 게 달라요 그럼 여기 차이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가 뭔지 응답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차라리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 이기기 전에 벌써 이게 각인됐어요 언약계 성전 이 왕 이게 그래서 각인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윗이 삐지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 여러분 성경께서 어디 역사하시냐 이때 다윗에게 요하의 신이 크게 이만이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벌써 벌써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임금을 달라 그 다음에 도당성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한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뭡니까? 다릅니다 벌써 근본적인 게 강인이 되었어요 근본적인 게 강인이 되었어요 제일로 엘리야가 어려움 당할 때 따라놨어요 엘리야 지명 수배받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엘리사가 따라놨어요 12절이 되는 소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따라놨어요 그냥 놔두지 왜 불사르고 놔둡니까? 아니 안 그래요? 그럼 놔두고 다른 사람 없어도 놔두지 뭐 그걸 불사르고 갑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중고점에 팔겠죠?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는 컴백할 이유 없다 불태아프죠 이 정도면 못 말립니다 예 바른 각인이 돼야 돼요 많은 기독교에 틀린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 모시고 있으면서 다노치는 이 안타까움 그리스도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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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잖아요 그 이사야 6장 1절의 13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한 걸 이 이사야가 지금 봤잖아요 그 뒤에 뭐 누가 일어나서 뭐 만민이 기르라고 그러고 그 뒤에 얘기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뭐 군사 뭐 경계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주께서 범사에 있는게 총명을 주신 여기 이제 한 개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80세 되가지고 이게 나와서 하잖아요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출애국기 2장 1절 10절을 보면 그 어머니에게서 벌써 메시지 다 각인된 거예요 예 그러면 무조건 역사에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출애국기 3장 1절에서 20절은 80세 되어서 딱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80이 되어서 깨달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80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요거 제대로 달패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각인시켜야 될 중요한 거래요 자 그러면요 세계에서 여기에 따라서 역사에 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시대를 살려야 되겠단 말이죠 우리가 또 잘못된 각인되어 시대에서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착각입니다 잃어버린 원래 거를 찾아내면 뭔데요 그렇죠 잊어버린 원래 거만 찾아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장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아주 놓쳐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 책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회복이 뭘까요 물론 성사미 하나님이 완전한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회복이 될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적인 참자가 붙어야 되겠습니다만 선지자적인 회복 이걸 체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길을 열려고 오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 근세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똑같은 이 사명을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학생이 지금부터 3기업을 시작해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벽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장애가 많잖아요 많은 벽을 붙잡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만난 게 아니라 기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진짜로 이렇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 회복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는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보게 되는 거니까 제사장적인 것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앞으로 3단체에서 나오는 굉장한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이거는 제사장적인 축복 아니고 해결되지 않아요 앞으로 두고보세요 자살자 엄청 늘어나고 이 땅에 뭐가 없어졌느냐 크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적 축복이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 왕적인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우리 왕이라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주역을 무너뜨리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 귀신운동 단체 일어나고 이거 무너뜨리는 사회 이게 리포메이션 예수가 크리스도다 참선이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을 때 리포메이션 이라고 이게 회복되었을 때 리포메이션 각인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하게 되면요 역사나 시작됩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버려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이게 각인되버려요 이때부터 세 번째 개념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걸 보고 인포메이션 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중직자 준비해라 지금부터요 여러분 학업은 이렇게 시작되라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학업은 이 각인된 데서 시작되라 해보라니까요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사업 기능은 전부 이 각인된 속에서 시작되면 무조건 생리한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 그야말로 현장 변화가 나는데 우리가 볼 때 막 전동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각인되버리면 그에 사람이 막 몰려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오른팔 다 왼팔들 아닙니까 팔다리인데 여러분이 이게 다 각인되버리면 여러분은 한 명 되면 교회에 확 몰려드립니다 깊이 각인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 중의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때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때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몸몬교는 20살때 합니다 몸몬교는 20살때 이미 20살 넘었잖아요 이미 이미 중직자 할 때니 무슨 중직자 할 거냐 그걸 확인해 가지고요 미리 보내요 그리고 네가 지금 앞으로 중직자 할 건데 성교에 성교하겠다 할 때는요 성교 지역에 20살때 미리 보내요 또 나는 장애인 성교하겠다 하면요 장애인 학과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6개월 내지 1년동안 힐체어 타고 다니게 해줘요 6개월 내지 1년동안 힐체어 타고 다니게 해줘요 6개월 내지 1년동안 힐체어 타고 다니게 해줘요 타봐야 할 거 아니요 타봐야 할 거 아니요 타봐야 하면 불편도 알고 그래야 성교 제대로 하는 거요 지금 뉴 에이지와 프리메이션과 몸몬 일하고 있다니깐요 타볼 우리 지금 다 늙어 교회도 잘 안하는 거 꼬아가지고 장롤식이나 이렇게 마누라 따라 겨우 교회에 와인 것을 정신세영이라고 장롤식이어야 되겠죠 그게 우리 기독교 수준입니다 못마리지요 이게 너무 글차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돼. 그래서 대학생들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의 직업을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보고 대학 때 연습이 안되지면 시대로 움직이는 게 좀 힘듭니다. 시간이 어땠습니까?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 현장 가서 수백 명이 모이는 수면을 교회 만들었어요. 해보셔야 돼요. 내가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시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그냥 성공하려고 아니고 내가 목사를 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사하려면 목사되기 전에 현장에 전동 운동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현장 들어갔다니까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다 놀러다니는데 내가 혼자 미쳤지. 그런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는 각인되는 일이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뭐 하기 위해 전동 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모태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각인된 거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인자가 되려고 하면요. 한 지역 살리는 거를 미리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한 나라 살리는 거를 미리 공부해야 돼요. 요게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알아야 시대 움직임 중이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라니까요. 아마 능력 없는 사람도 지금부터 하면 돼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는 날, 여러분께 목사님도 이제는요. 제대로 이제 메세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제자가 말이에요. 목사님 옆에 좀 팍 붙어보세요. 목사님 힘이 나지. 하나님이 말씀 주시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각인 들게 돼서 아 목사 설교 잘하면 교인들이 살아남고 모인다.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내가 주방장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세요. 이게 아까 맨날 짜장면을 시켜. 그럼 나는 짜장면을 먹기 못 만드니까. 그렇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왔습니다. 팔보체를 시키는 거에요. 그러면 내가 팔보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주방장 마음대로 음식 주는 거 아닙니다. 손님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부터 강단에 이 답을 가진 렘런드가 한 명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목사에게 메세지를 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교회에 시대 움직일 사업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목사에게 메세지를 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에요. 각인되는 게. 그러니까 목에도 메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그 말을 못 메고 각인된 걸 바꿔야 된다고요. 그 40일 동안 모아 놓고 막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각인된 걸 뒤집어 바꾸는 거에요. 그러면 무조건 역사한다고요. 저는 여기서요 결론 10가지를 찾아왔어요. 그게 내가 찾아낸 발판 10가지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하나님의 주권.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힘 성령의 역사. 사도인제 1장 8절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증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모대우스 3장 14절 17절. 그는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성전삼아 나에게 일하시겠다고 했어요. 고려전 3장 16절.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된다. 사도인제 18장 1절에서 4절. 나의 모든 안고서는 눕는 것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10편 139편 1절에서 6절. 그 다음이 뭡니까? 여덟번째. 히브리스 9장 27절.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픈째 뭡니까? 분명히 지옥과 천국은 있다. 가봤냐?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 말씀은 싹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성취 안된다는 증거 없기 때문에 난 믿어요. 마지막 열 번째 발판이 뭡니까? 복음 증거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제가 찾아낸 발판이 10가지 발판을 딱 해야지. 그러니까 확실해요. 이게 각인이 딱 되어지면 막력산 날씨야. 올해는 중요한 체험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현 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라. 아니 우리 사업하란 말입니까? 시작해보세요. 팀 모으고 기도가 실제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그거 계속 누리는 게 기도 중의 기도요. 나는 주일 날 면담 많고 설교 많아요. 그런데 그걸요 참 기도로서 힘을 얻도록 내가 누립니다. 그러면 끝난 시간되면 굉장한 내가 힘을 얻어요. 자, 일해보세요. 청소, 대학생들 뭐 일해보면 일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면 일 많잖아요. 또 얼마나 또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까? 일을 참 안되게 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퍼진 데 있다가 일 안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 보면 이걸 기도에 이 비밀을 못 누리면요. 굉장히 손해봐요. 이걸 가지고 매일 매 사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실수한 사람 때문에요. 큰 은혜 받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알게 돼요. 그 나를 알게 되고 많은 걸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굉장한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하나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받기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겁니다. 성경에 있는 삼천 제자 주역 지금부터 시작하시라. 여러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가시거든.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주로 대학생들인데 여러분은 가세요. 삼천 제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 누구를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시작하는 거 아니까 교회 없는 데는 개척지교회를 세우세요. 반드시 여러분 다니는 대학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대학에 지역에 있는 지교를 세우세요. 그 대신 제대로 딱 하세요. 열매도 보지 말고 숫자도 보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혀 교회에 퍼시 안 나게 문화로 파고드세요. 문화지교회로. 그 다음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지지교회로. 끊임없이 물고 늘고 기도해 보면요. 끊임없이 옵니다. 이제 잘 안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야 5년, 10년 지나면 이게 뿌리를 딱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 지교회로. 이 세 개는 표시가 잘 안나는 거고 개척지교회로, 지역지교회로 파고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파고드세요. 먼저 만들어 놓고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럼 타임 봐가면서 하나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아까 이번에 말한 1강, 2강, 3강, 그걸 딱 은약으로 붙잡아요. 해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은 일만교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교단에 일만교회 만드는 운동에 내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대학만 2만 개 있어요. 어려워요? 중고등학교 10만 개 넘어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여러분이 이걸 빨리 해야 되느냐? 70 내지 90%가 미자립교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막으세요.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본부에 신청하면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가게 하고 내가 여러분 도와드릴께요. 나는 앞으로 이거 하는 대학생이 나오면 장학제도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시간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를 보고 움직여야 되는 힘. 망할 수 밖에 없이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 문제나면요. 내 각인된 것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보고 욕을 한단 말이요. 굉장히 배울 것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보고 욕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인생 교훈 삼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욕을 마치고 나분도 없게. 이런 각인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걸로 영혼 속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 못 누르네요. 여러분 가서 그거 하나만 해줘도 됩니다. 진짜로 어떤 내인들 내인들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그 얘기는 내가 답을 줬어요. 그거는 네가 관리할 바 아니다. 그건 네 책임도 아니다. 네 인생 아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라. 우리 렘님도 역시 딱 알아듣고요. 답이 왔어요. 감사하답니다. 그러면요.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많은 게 보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딱 각인된 것을 가지고 딱 이래버리면요. 그 뒤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구 3분의 2는 보고 만든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중고등학생 일어나서 하라고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만약에 진짜로 올바른 지구에 맞는 전동운동한다. 그런 애들을 키워야 돼요. 내가 우리 교단에는 감사하게도 훌륭한 분들 많아요. 과학자들. 내가 이 얘기했어요. 전 레من트 일으킬만한 과학 연구소민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ROTC가 지어지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 겁니다. 본격적인 인재 인턴십으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나서면 됩니다. 대학생들이 아예 아리바타 장을 삼고 여러분이 인턴십 장을 삼으면 거기서 많은 학교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다 시대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특히 문화, 정치, 경제 이쪽을 살리는 주역이더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요. 당연한 것을 먼저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누가 봐도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이게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주 사실을 보셔야 돼요. 사실을 보아나요. 사람 자꾸 허상을 보는데 사실을 봐요. 누가 막 관광 칠잖아요. 그 사람은 바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을 못 봐요. 내가 군대 간 내면 더 보고 그랬어요. 약간 긴장되지, 된다이. 제대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쳐어봐. 우스워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라 하죠. 우리는 사실을 다 아꼈어요. 그리고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이란 말은 내가 이 이상 더는 할 수 없다까지는 하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세요. 사람들하고 약속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철저히 지키고 못 지키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이겠네요. 불신자들하고 얘기하고 약속한 거는 메모하세요. 자, 우리 3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다닌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 보면 집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다닌 게 아니고 뭔가 인생을 잃어버리고 찾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봐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넘어 진실을 봐요. 우리는 최선을 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는 걸 넘어 유일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는 게 아닙니다. 유일성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걸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총 결론 세 가지 탑에 올라가세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의 탑으로 올라가세요. 기도의 탑은 이번 강의에서 다 나왔습니다. 저는 착각이지만 확신합니다. 착각은 없어요. 이런 착각은 해도 돼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착각이라도 하나님이 봐주는 착각입니다. 기도의 탑 올라가세요. 육아공수 모사합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시간 들지 기도를 정말로 하면 시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탑이 올라가세요. 그건 세계보금화 때문에 그리고 진짜 시간 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응답 받으면 전도의 탑이 올라가세요. 이래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집에 가면 막 부모님 쳐다봐도 감사하고요. 교회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목사님들 장문을 보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이 이 힘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돼요. 막 힘이 들어가면 교회 가면 시험이 들어가면 마세요. 집에 오면 짜증나고 마세요. 학교 가면 헷갈리고 마세요. 자꾸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인데요. 이번 메시지는 꼭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앙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이 시대 살릴 우리 대학 성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시대 storm의 몸이 아멘